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전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저는 감히 단언컨대 버전관리의 사용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나는 버전관리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버전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기분 좋죠? 기분 좋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공부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hello1.txt 파일을 수정해 볼게요 이번에는 네 번째 버전이니까 여기다가 4라고 쓰면 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4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Ctrl, 알파벳, x, y, enter 그리고 git status라면 뭐가 나올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 즉, 스테이징 상태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령이 있어요 git diff예요 diff는 difference 약자입니다 즉, 차이점이라는 뜻이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복잡한 표현들이 있는데 무시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for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새 버전에서는 for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지금 우리 워킹트리에서는 for라는 내용이 추가됐고 워킹트리에 있는 hello1.txt라는 파일의 마지막 버전은 3이 있었는데 그 3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차이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일이 이렇게 네 줄짜리 코드가 아니라 만약에 1억 줄짜리 코드고 여러분이 한 천만 줄 정도를 고쳤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붕탱이가 아니라 엄청 세밀하게 흩어져 있는 상태고 한 몇백 개의 파일을 그런 식으로 수정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전에, 마지막 버전 이후에 작업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getDiff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버전과 워킹트리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즉 버전을 만들기 전에 내가 뭘 했는지 반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버전관리를 쓰는 정말 중요한 효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업한 걸 버리고 싶다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getReset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하드하고 엔터를 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휙 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버전 이후에 자기가 작업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버전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를 과거로 돌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효용이에요 여러분, getReset은 우리가 곧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효용은 getLog를 하는데 "-p 라고 하면 저건 패치약자, 패치는 몰라도 돼요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산만하죠? 여기 message3라고 되어 있는 이 버전은 hello1.txt 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일은 마지막 버전 이후에 이 버전에서 3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hello2.txt 라는 파일도 이 버전에 포함되는데 마지막 버전은 null이라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버전은 없었고 새롭게 추가된 파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추가된 내용에는 3이라는 텍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쭉 내려가 보면 message2라고 하는 이 버전에서는 hello1.txt 라는 파일에 숫자 2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여기서는 숫자 1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게 큰 효용이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주 복잡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코드상에서 또는 어떤 문서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여러분이 추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효용입니다 즉, 버전과 버전 또는 어떤 파일과 파일 간의 차이점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버전 관리에 정말 중요한 효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수업을 끝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게 구색을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crud 즉, create 버전을 만들고 read 버전을 보고 스테이터스와 로그 명령이 read에 해당되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update 수정하고 delete 삭제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끝내면 저는 여러분이 버전 관리에 준수한 사용자가 된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후 수업에서는 update와 delete에 대한 즉, 버전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